꼬나 아직 밖에 있어? 엄마 곧 나갈게 엄마 보고싶어? 꼬나 엄마 지켜주는거야? 꼬나 여기까지 왔어? 꼬나 엄마 나갈테니까 문 닫는다 엄마 볼 다 보고 나갈테니까 문 닫을게 계속 거기 있고싶어? 저기 밖에 진솔이오빠한테가 있어 진솔이오빠한테가 있어 꼬나 진솔이오빠 진솔이오빠한테가 있어 알았지? 왜? 나갈테니까 나갈테니까 꼬나 계속 여기 있을거야? 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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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꼬나 꼬나 자 Bent 신뢰 헤따 다닐다 부모님 아직 밖에 있어? 부모님 나갈게 부모님 보고싶어? 부모님 엄마 지켜주는거야? 부모님 진대 올라갔다 혜슬이 엄마 낼려나? 부모님 나갈게 부모님한테 말해드려 부모님 Hobby 부모님 잠시 stol 부모님 하루종일 저녁 지난번 뒷부분 엄마 기다려줬다 또 기다려줄거야? 어? 내일 또 기다려줄거야? 꼬니? 세상에 하고 예뻐 오구오구 엄마 나오니까 좋아 오구 재짱이야 오구 재짱해 꼬나 엄마랑 늘 같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아직? 재짱해 조그만 덩치로 엄마 지켜준다고 지켜주는거야? 아니면은 무서워서 엄마랑 같이 있는거야 어쨌건 엄마랑 우리 꼬니가 엄마랑 같이 있어주니까 좋아 아우 예뻐라 뽀뽀 아잉 예뻐 사랑해 고마워 응 예뻐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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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